향커왔다가 헤어졌다는 옥순과 경수의 목격담이 떴습니다. 옥순과 경수는 향커왔다가 최근 헤어졌다는 소문이 많았었는데요. 그 이유는 옥순과 경수가 최근 서로의 인스타를 언팔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한 레티즌이 옥순과 경수를 와인바에서 봤다며 목격사진을 올렸습니다. 옥순과 경수로 추정되는 두 사람은 와인바의 다정한 연인처럼 바란이 앉아있었습니다. 와인바 목격사진에서 여성이 입은 옷과 옥순이가 인스타에 올린 옷이 정확히 일치했는데요. 이뿐만이 아니라 경수는 자신의 인스타에 당당하게 와인바에 간 사진을 올렸습니다. 와인바 사진에 남성이 입은 청난방과 경수가 인스타에 올린 청난방 옷도 정확히 일치했는데요. 정말 두 사람이 향커인 걸까요? 그리고 한 네티즌이 경수의 인스타에 옥순님과 잘 어울리시던데 악플이 많군요라며 경수님이 옥순님 많이 보듬어주길 바래요 화이팅 이라는 댓글을 썼고 경수가 이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습니다. 네티즌들은 두 사람을 보고 사왔다가 화해했나보네 라는 반응이 많습니다. 두 사람 솔직히 비주얼이 잘 어울리긴 하는데요.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? 나는 솔로를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